오늘 요리는 비지전, 아닌 비지스테이크 입니다. 검은콩 비지 양파를 작게 다져주세요. 대파를 작게 다져주세요. 홍파프리카 당근 게맛살 배추김치도 작게 잘라주세요. 진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2티스푼 후추 올리브유 소금 계란 2개 잘 비벼주세요. 잘 치대서 모형을 잡아볼게요. 스테이크 식용유 스테이크가 노릇하게 색깔이 나도록 구워주세요 200도 15분 오이, 양파, 소금, 식초 절여주세요. 미끼를 꼭 짜주세요 듬성듬성 다져주세요 블레인, 요거트, 소금, 설탕, 식초약, 홈메이드 칠리소스, 물엿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. 주홍서나물, 사대펄, 칭잎, 미국 가막사리, 상추 오이, 소금, 후추, 소금, 칡초, 올리브유 자 담아볼게요 담아맞이꽃 들국화 자 먹어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는 돼지스테이크였어요